북서쪽 야영지로 갈까요? 갈아입었군요 야영지에 흘러들어온 이방인과 대화하자 나 잠깐만 안지한테 가서 저기 화살 좀 가져와도 되니? 잊고 있었는데 엘프지 화살 있잖아 어우 예 아침 시간으로 바꿨는데 어둡네요 아직 갈까? 아 너 더 뭐니? 아 너 개구나 전령이야 알고보니 전령이었다 라고 하죠 리그모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 고마워 고마워 그리스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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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아멘 예이 다이아몬드 리즈에서 뭘 찾을 거라는 거야 운명을 찾게 될 거다 이런 애들 제이시로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 꼭 검은색 로브 끼고 나와서 말이야 예언자 예언자 햇불에 밝혀진 이정표를 따라 다이아몬드 리즈로 향하자 햇불에 밝혀진 이정표? 밝혀진 이정표에 따라 가자 산들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이 다음 장소로 안내할 것이다 그러면 이 깃발을 따라가라는 건가? 햇불이 아니라? 햇불이 안내한다고 해놓고 그럼 저기가 맞네 뭐야 저깄네? 아 그리고 깃발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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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깄네 저거네 깃발 따라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은 뭐 저거겠죠? 저거밖에 안 보이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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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다음은 저거겠지 뭐 밤으로 바꾸면 햇불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야맥증이라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시간대에 가죠 잘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뭐 다음 어디야 저기네 저거 저거 저기 보이죠? 아니 대체 왜 여기다 힘들게 하는 거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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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치에서 안 보이는 거야 바위 때문에 저기 저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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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보다 리그모어가 올라올 수 있니 여기를 여기서 불러오고 가자 리그모어 소환 아 피눈물 흘리고 있죠? 왜 다음 캐스트 목표가 안 떠 대화하면 되나? 준비됨? 세트리가 모든 게 밝혀질 거라 그랬어 무서워하지마 가자 뭐 먹을 아이템 없냐? 상자라도 딱 보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저기는 뭐니? 어 깜짝 들었냐? 너네 엄마 엄청 크다 아빠라야 야 아빠 고생 좀 했겠는데? 아 아 예스 마 원더풀 뷰티풀 차일드 아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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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 아직까지 잘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위에서 모두 모두의 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둠의 능력을 흘러내려야 합니다. 잘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투샷 찍어줄게 아, 릭몰, Sehrest. 아주 특별한 게 있어. 천국이나 천국에게 기대해라! 어머니의 사랑과 사랑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힘을 사용하여 어둠을 지켜냈습니다. 너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너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너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자신의 힘을 지켜냈습니다. 내 자신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너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네크로맨서를 데이트릭 스틸으로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네크로맨서를 내 자신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네크로맨서를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그럼 그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어떤 있던 그들도 지켜냈습니다. 무슨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무슨 가능한지 못해, 저의 그래야죠? 그의 그래야죠? 중간에 흐릴솝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Besides, 망골로 그들에게 잊을 수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맑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their efforts won't work and they are lost as to why so there is still hope only a daedric weapon forged from my heart can void their invincibility and it can only be so if the pieces of my heart have something very special the essence of a mother's love from two sources wrought from vain one source to fuse it one source to wield it and both must be blessed a mother's love? I... place your mother's ring and the neckless Cassius's Baron gave you on the altar now place your sword on the altar of course of course I am the goddess Azura mother of the rose queen of the night sky dust and dawn just a little bit Rigmore of Bruma protector of the pure of heart daughter of a mother's love I am the bane of Azura the poison chalice of woe vanquisher of the forces of evil the evil behold rigmore of Bruma child of the twilight the chosen champion of Azura the chosen champion of Azura the chosen champion of Azura go my child go my child go quickly and smite the forces of evil with my blessing only the chosen can wield Azura's Bane make sure it never leaves your side 아유 엄마랑 같이 못지겠는데 야 그러면은 데미지 많이 올라갔겠다 지금도 센데 아직까지 백 들어가죠 지금 아쥬라 어 금색됐어 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쥬라의 딸이라고 입구 찾아보자 이 근처에 입구가 있나보죠? 어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